어때요? 이제 보여요? 얼굴? 보입니까 이제? 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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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장은 11초 뒤에 오겠죠? 사실 좋아요? 야 그래 이게 그 이유가 뭐냐면 뭐였냐면 추천 화질이 떠요 이게 와이파이나 이제 어떤 와이파이 상황에 따라 근데 추천이 일반화질이었는데 제가 아 좀 제 얼굴 좀 더 잘 보일라고 고화질로 괜히 선택했다가 이게 와이파이랑 잘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다시 일반화질로 바꿔서 맞습니다 아 다시하게 잘했네 오케이 그럼 이제 즐겁게 김을 먹읍시다 지민이형이랑 내기 얘기하다가 제가 끊었었죠 아 콘서트 끝나고 지민이형이 호두를 손가락으로 깼대요 딱방 그걸로 그래서 저보고도 물어보더라고요 깰 수 있냐고 나 당연히 깰 수 있다고 했지 한 번에 깰 수 있냐고 했죠 그래서 갑자기 내기를 하더라고요 밥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뭐 허두를 가지고 이 한 번에 깨는지 안 깨는지 이거 영상을 찍어서 제가 인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밥을 살지 굉장히 기또가 됐네요 굉장히 기또가 됐네요 맛있는데 죄송한데 밥이 없어요 오야 김치가 엄청 엄청 익었다 그쵸 저 귀뚤었죠 앵 아웅 연고를 두개 뚫었어요 뚫은 이제 한달 됐는데 저는 참 이제 귀가 되게 피어싱에 되게 최적화된 귀인 것 같아요 굉장히 빨리 야물고 염증도 잘 안생기고 아우 아 김 너무 맛있는데 이거? 이런 야 이 김 이게 밥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겠네 아우 지금 여기 한국 시간으로 여기가 몇시냐면 지금 9시 29분이에요 그래서 느긋하게 방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해주세요 한국은 또 더 빠른가? 한국이 더 빠른가? 한국이 더 빠르죠 한국이 더 빠르죠 그쵸? 시험 어 그래 한국이 이런시구나 그러면 12시에 자야되니까 여기서 오늘도 어기없이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많군요 시험 화이팅! 아 내가 또 무슨 얘기하려고 했더라 아 맞다 스피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가 최근에 교보문고에 갔어요 교보문고 그 악구정에 있는거 교보문고에 갔는데 교보문고에 갔는데 영어 책이랑 공부할거 책들을 구하러 갔어요 그래서 책들을 되게 구경하다가 책 고를때 되게 집중해야되잖아요 집중하고 이제 책을 다 골랐어요 근데 이제 집중력이 흐트러지겠죠? 갑자기 어디서 음악소리가 들린거에요 그 책 파는 곳인데 오늘 쪽으로 쭉 봤더니 막 전자기기랑 스피커랑 막 제가 옛날에 제가 다 했는거에요 그래서 갔죠 가서 딱 둘러보는데 제 눈길을 제 발목을 잡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제가 집으로 데리고 갔죠 그 친구도 이제 블루투스 스피컨인데 제가 블루투스 스피커를 되게 좋아해요 이거 말고도 집에 블루투스 스피커가 하나 둘 셋 네개 더 있어요 그 친구까지 합쳐서 4개 그 친구는 크기가 얼마나 많냐면 한 이 정도 색깔요?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이 정도 블루투스 스피컨인데 엄청 큰 걸 샀어요 제가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 친구를 또 겨보문고에서 저희 이제 집까지 들고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택배 택배를 붙이기에는 제가 너무 성격이 급해서 빨리 샀으면 그걸 써야되요 그래서 그냥 이거 노 끈으로 묶어주세요 해가지고 그거를 그냥 들고 숙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바로 형들에게 영상을 찍어 보냈죠 아 저거 포털에 있으면 되게 할게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 방송하니까 되게 재밌다 역시 이 소통을 해야되요 아 아 아 아 네 댓글 읽어볼까 응 아 저 아 저 이제 여러분 3년제 안 쓰고 아 저는 이제 세제만 씁니다 네 그래서 옷이 되게 빳빳해요 어 피해싱 검사에요 이뻐요 이제 해주셔서 더 뚫으려고 했는데 더 뚫으면 뭔가 여러분들이 싫어할 것 같아서 안 뚫었죠 머리 염색했어요 염색했는데 어두운 색이 확실히 낫죠 저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 묻었다고요? 아 이거 김 아닌데? 입에 묻었다고? 응 응 눈 시력이 아주 좋으신데요? 나 안 보이는데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안경을 가져왔죠 아 김 묻었어 내가 설마 잘생김 그건가? 여러분 이 김 참 맛있네요 이거 꼭 해보시면 아 이 김 꼭 드세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밥도둑이 따라 없겠네 이야 아까운 김 한 장 살다살다 김 먹방하는 사람 처음 보죠 김 먹방하는 사람 처음 보죠 김부가 어려워요 김부는 볼륨 김부는 볼륨 김부는 볼륨 아 볼링 여러분 제가 또 요즘 최근에 볼링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볼링을 가야되는데 아 볼링치고싶다 감 다해롭겠지 지금 가면? 막 정수 막 요즘 제가 작곡을 하려고 노래를 엄청 많이 듣고있어요 엄청엄청 듣고있습니다 노래를 노래를 엄청 듣고있습니다 제가 퓨처베이스라는 장르를 되게 좋아해요 그런 곡들을 많이 듣고있는데요 저희들 제 취향에 따라 노래를 되게 가리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노래는 다양한 노래들을 많이 많이 들어야되겠구나 그랬겠죠 요즘 그래서 안가리고 그냥 노래 듣다가 별로인 곡이 있어도 그냥 듣고 다행 와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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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셈가때 저 숙소에 계속 있었어요 슈가? 슈가가 슈가 숙소에 있었죠 오버헤치 했어요 노래 듣고 곡 써보려고 하고 또 오버헤치 하고 으헉 형들 다 먹었어 나에게 김은 넘치고 넘친다 불안정 어 다시 연결됐다 안경에 푸른 끼가 도는 이유는 안경에 푸른 끼가 도는 이유는 제가 시력이 나빠졌는데 제가 또 컴퓨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눈이 조금이라도 좀 더 쉴 수 있게 아 이거 어떻게 안될까요? 물어봤는데 아 이것도 이게 어떤 안경에 또 이게 어떤 어떤 그 사람이 뭐라 했는지 기억은 잘 안나는데 아무튼 뭘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빛이 닿으면 되게 파래요 그리고 그 컴퓨터 모니터 또 깨진다고? 왜 깨지지? 아까 내가 와이파이가 학생들의 자료 학생들의 자료 아무래도 가보시는건가 안 11시네요 여러분 어 괜찮죠? 그런가봐 사람마다 다른가봐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거 같아요 이게 와이파이 이름이 내가 어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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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 무슨 얘기 했죠? 했다가 다시 연결될 거 같냐? 어떡하지? 어쩔 수 없나봐요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이 와이파이는 와이파이 담당자에게 해가지고 와이파이 좀 좋게 해주세요 할 수가 없어서 이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듣고 싶은 노래 없으세요? 제가 노래 틀어드릴게요 바이 나이 나이 스위트 랭스 아이 비긴말고 봄날? 아니야 우리 노래 무슨 노래 특강 노래를 감상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아 제가 요즘에 꽂힌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 진짜 너무 좋아요 그 자는 어떤 노래가 şeyi 좀 봐줘요 부모 outstanding 원래는 노래가 들어본래요 노래가 좀 봐줘야 할 수 있는 그런 노래가 했다가 오늘 노래 나온 노래는 조회 들hern 11 12 12 12 12 12 12 12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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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노래 들까요? 아니, 이럴 수가. 여러분들이 들어달라는 곡이 바로 이 곡입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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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고 있죠. 감사합니다. 이 노래 굉장히 좋아하세요. booye 가 sûretot 가사 가 Using 고기 어딘가 가사 바 кам에 외 still 가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원 모어 위켄드라는 곡이에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또 카메라를... 고프로를 샀어요. 영상을 찍으려고... 영상을 찍으면서 돌아다니려고 고프로를 샀어요. 굉장히 설렙니다. 이제 투어 다니면서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나 노래... 노래 튼 적이 없는데요? 저는... 귀신인가요? 나 안 틀었어. 왜 그래? 네. 댓글을 또 읽어볼까요? 그쵸? 제가 또 이 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곡 진짜 나왔을 때... 너무 좋아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랩 너무 잘하셨네요. 진짜. 제가 랩 모양 보고... 느끼는 게 진짜 많아요. 물론 이제 멤버들... 7명한테... 다 배우고... 이런 게 되게 많은데... 확실히 진짜 네모 형이... 진짜... 리더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네모 형 짱이죠. 아가야.. 노래 추천이 되게 많이 오는데 밖에서 너무 누가 웃고 있는데 멤버들 지금 쉬고 있죠 이게 화질 중간중간 이상해지는 게 확실히 이게 타지다 보니 여러분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오버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네요 저 요즘 위도우메이크 연습 중입니다 파이팅! 저 지금 방 혼자 있어요 혼자 있고 방송 끝나고 뭐 할 거냐고요? 방송 끝나고 자야죠 내일을 위해서 아니 근데 나의 노래를 또 들어볼까? 밖에서 B형 노래 부르고 있는 것 같아 밖에서 B형 노래 부르고 있어요 나의 부분도 あります Look at all the promises that I kept I put my arm into your hands It's my soul to give I let you win with all that I can You're not hard to reach And you've placed me with the best gift That I've been alone You gave me purpose Yeah, you've given me purpose Thinking my journey's come to one end Oh, I lean out of a word to my friend Forever peace Asking to forgive me for my sins I was pleased I'm more than grateful for the time we spent My spirit is serious I put my heart into your hands The last I should teach No matter when, wherever I am You're not hard to reach And you're giving me the best gift That I've ever known You're giving me purpose Everything You're giving me purpose In every way You're giving me purpose It's okay What are you doing? I'm singing You're singing You're singing I'm singing 안 들려요 안 들려, 안 들려, 들릴 수가 없어 자라 안 살 건데요? 뭐야, 깜짝이야 지민이 형이 시끄럽대 하지만 난 계속 꿋꿋이 노래를 부르겠어 안 되겠군, 지민이 형을 복수를 해야 되겠어 그렇게 나왔다 이거지 그렇게 나왔다 이거야 들려, 들린단 말이지 내가 질 줄 알아? 다시 차주하게 만들어주겠어 переход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안 오나? 뭐야? 안 오네? 노래는 듣죠 여러분? 안 옵니다 네 안 오네요 죽으시냐? 때린다고 어이가 없어서 뛰쳐나고 넘어졌잖아 지민이 형 뛰쳐나왔다가 넘어졌대요 방송 중이에요 지금 안녕하세요 제가 쌩얼이지만 민망해서 좀 뒤에서 찍기 쌩얼 민이 형 아니... 지민이 형 안 되겠어요 뭐 또... 지민이 형 뭐죠? 지민이 형 안 되겠어요 여기서 라이브 한 번 가죠 뭐야? 다 들어와 왜? 지민이 형 라이브 한 번 가죠 여기서 지민이 형 라이브 춤 대충 이다시는데 장면이 자꾸 춤을 출 수가 없어 찾아왔어 내게 말해 널 달콤한 미소 내게 이거야 또 내 순간 나한테 나한테 진짜 이거 이거 가즈아 아니 아니 왜 진짜 안해? 진짜 뻥! 뻥이 아니라 진짜 다 들려 염려빵까지 들려 한 거야 라이를 트는 거 너무 어이가 없네 오 라이브합니다 뷰 형 라이브합니다 잘가요 간다 전국아 네? 왜요? 언제까지 할 거야? 왜요? 나 오래 할 건데요 그래, 끝나고 연락해 왜요? 오버워치 하려고? 아니 그럼 여러분, 빨리 말해줘 비 형이 오버워치 마스터 찍었습니다 디바 장인 디바 그 자체 비 형이 마스터를 찍었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쳐주십시오 정국이는 뭐죠? 여러분 다이아 다이아 다이아면 뭐 여러분 진짜 아니요, 저 요즘 위도우메이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얘들 좀 뭐라 해주시죠? 태용이가 저랑 예전에 방 같이 했을 때 게임을 열 시간 했습니다, 뭐라 해주시죠? 저요? 아니요, 너 저요, 저요 게임을 정확히 열 시간 반 했습니다 중요한 건 좀 맞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더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루 동안 아무것도 없을 때 빵빵빵빵빵빵빵 어떻게 된 거 하시나요? 거기는 멕시코였습니다 해외에서도 지치지 않는 열 태용이가 정국이에게 좋은 영향을 못 주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중요한 건 정국이가 저한테 줬기 때문에 그대로 이어받고 있습니다 정국이가 가르치는 겁니까? 정국이 저한테 너무 좋게 가르쳐주셔서 오버 7 쟤네피한테 가르쳐 주셨지만 여러분 저는 게임에 소식이 없어서 못합니다 그렇죠, 지민이 형 게임 못하죠 아니야, 막 2년 소식은 다 했지 않나요? 야, 중무가 빨리 꺼 꺼라고 왜요? 왜 꺼라고 그래요? 방송하고 있는데 우리끼리 오버 탄 대화를 하기 위해 몇 시... 얼마나 됐냐? 35분? 알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또 급하게 방송이 마무리가... 여러분 내일은 제가 올게요, 안녕! 여러분, 잘 자요! 잘 자요, 안녕! 굿나잇!